미 시민권자를 제외한 18세 이상의 모든 한인들, 한국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습니다. 투표에 참가해야 합니다. 그런데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. 유권자 대상 미국에서만 90만 명쯤 된다고 합니다. 하지만 정작 유권자 등록은 5% 내외에도 미치기 어렵다는 예상입니다. 실제 투표까지는 여기에 절반을 넘지 못하는 2% 내외가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. 해외 한인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다. 참 정권 달라고 요구했던 그 목소리가 너무 초라해지고 있습니다. 인터넷으로 하는 유권자 등록 단 2분이 넘지 않습니다. 유권자 등록해야 투표할 수 있고 투표해야 요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. 유권자 등록 마감 시한 아직 37일 더 남아있습니다. 이 분수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이 분수 마치겠습니다.